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바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시작 영원히 살려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게 아마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담 때부터 이미 죽음을 가지고 시작한 인간의 종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담이라고는 이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이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가 믿음이요 아멘 그런데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면서 몰라 또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 자체를 종교생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찾아볼도 찾아볼 수가 없어 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원칙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장한 다음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인격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못해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신앙생활은 못해 참 신기하지 진짜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해서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짐을 경험해요 그걸 믿을 때 경험하는데 경험을 하면 어떻게 안 믿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남이 아니여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호감을 할 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숨이 끝나거나 주님의 제림을 하시면 나는 보여 아니 왜 세상이 이래 왜 이유 없는 고통이 내게 와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말씀을 알아야 믿는데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뭐 있다고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구가 먹지마 먹으면 참 욕 죽어 그때는 믿었어요 믿음이 어디까지냐 믿음이 어디까지냐 자기 아내 하와가 너무 이뻤었나봐 자기 아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구를 마귀말 듣고 저도 먹고 남편도 주니 아내가 주니까 먹었어 그런데 마귀도 여자는 아무리 먹어도 죄의 유전이 없어 왜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 먹어야 죄의 유전으로 그 씨가 계속 죽음이 죽는 것들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먹여야 되니까 여자를 먹게 만들어도 남자를 먹게 해요 그러니까 원죄가 아담에게 있다고 먼저 먹은 하와에게 있다고 바라지 않잖아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했을 때 죄의 유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김씨한테 시식 가면 김씨 나오고 박씨한테 시식 가면 박씨 나오고 그죠 어떤 씨를 만나든지 그 씨가 나오듯이 여자에게는 그런 죄에 대한 유전이 없으니까 꼭 남자를 먹여야 되니까 아내를 통해서 남자에게 먹였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먹는 순간에 맞구나 때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험해보고 믿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 네 말이 맞인지 안 말인지 시험하지 말라 그대로 되는 것이라 이 말이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보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안 줬어요 엄청나게 안 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죽을 짓 하고 있어야 않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 말은 믿는데 실상 내면적으로는 안 믿고도 그냥 믿지 믿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가 하신 말씀도 믿고 그가 내 죄를 담당어 죽으신 죽음도 믿고 그 생명의 피글림으로 내가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도 믿고 그가 부활도 믿고 나를 그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 것을 믿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이론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있으나 많았죠 그런데 나는 있으나 많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고역했으므로 죽어 이거라 큰 사건이지 다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나 많았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있으나 많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나 만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 금요일철에 왜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살려고 왔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내가 불순종해서 아담처럼 죽을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살려왔다 내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알고 순종해서 살려고 왔다 회개와 순종만이 살 길인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느냐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복사님 오래 사세요 참 감사해요 오래 사세요 120살 사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 네 여러분 잘 들으시오 그런데 120살 왜 살아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다 늘고 빠진 나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가 당기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천국 가려면 똑바로 가르치고 천국으로 이끌고 갈 우리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것이 나우에서 그려 말씀하자고 나우에서 그려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신리가 뭐냐 죽게 된 것이 무엇이고 살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망목아내기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지옥 간 다음에 내가 지우고 왔어 모르는 줄 알지 우리 군나님들 중에도 망목아내기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 확실하게 지우고 간다고 사람들 나는 아무도 천국과 가망성은 없어 그런데 자기는 망목아내기가 아니라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이런 세상이 답답한 일이에요 다른 남이 다 하는 데 저게만 몰라 다른 남이 다 망목아내기 본인만 모른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아이쿠 오고 들으면서 내 삶을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맞다 내가 망목아내기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망목아내기 누구냐 통제불능 이라 그 말이오 통제불능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통제받지 못했어 그러면 누가 통제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유놈이 마귀란 이미라 이미라 그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통제불능인 사람 우리 청년의 부실에서도 통제불능인 사람들 꽤 있을걸 하나님 말씀 왜 있느냐 하나님이 통제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예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가끔 가다가 휴가를 나가거나 앱출을 나가거나 예박을 나가면 시간을 상당히 늦게 오는 바람이 있어 그러면 밉게 보이면 그냥 탈령보고를 제시간에 안 들어온 순간에 탈령보고를 딱 내면 그때는 그 사람은 탈령병으로 헌병대에 붙들려가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진력살이를 탈령한 만큼 오래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오 그럼 통제 안 되는 대가를 바로 치르지 그렇게 통제 안 되는 대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창원한 진리요 영원한 진리를 거역했죠 그럼 영원한 진리를 거역한 죄로 창원히 통제 밖에서 고통당 만만한데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통제가 끝난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술이 설교 때마다 지옥 가지 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노래원의 개이름이 누구요 잘했잖아요 이다예리가 천국 가는 어린이 잠들면 안 돼요 우는 사자 악마가 쫓아오고 있어요 엉 암만 보고 해만해 지금 보세요 통제불능인 사람들은 박모가 내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 육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럼 하나님이 물을 때는 이건 통제불능이네 막무한이기네 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이 통제하시려는 것은 네가 절대로 나를 떠나서 망해서는 안된다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의 통제인데 그런데 떠나서 아담이 어떻게 생겼어 죽을때까지 육신은 고생하고 영혼은 죄값을 어디갖고서 우리 판단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통제가 불능이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왜?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거지 뭐 죄 좀 졌다고 해서 지옥 보내겄냐? 성경은 누구 보고 말하는 소리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이하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끝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믿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통제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사랑이야? 아니면 억압이야? 우리를 결박해서 힘들게 오는 거야 이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네 너 손 아까 먹지 말라 그건 사랑이야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일이야 근데 반드시 죽이려는 힘에 의해서 죽어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 손에 잡히지 않아 그는 인격이야 존재야 근데 반드시 내 환경에서 내 속에서 어떻든 누구를 통해선가 역사하는데 불증종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 사람보다 먼저 마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는 그 마귀 역사를 죄를 통해 마귀 역사를 보게 돼 다시 마귀 역사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저질렀다 죄가 뭐지? 불순종이다 다시 죄는 불순종이다 이게 뭐냐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면 아마 방종하는 자체가 지금 본문에 망령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럼 최고의 망령된 행실을 아담이 했다 이 말이야 그 외에 전부 다 망령된 행실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망령된 행실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싹 딱 눌려 죽이고 말았어 근데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난다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 천지관이 모두가 다 우리 제림의 날 누구든지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났어 주님 반드시 만나야 된다 나는 철석같이 나는 교회 안 빠지고 십일조도 다 했고 교회 충성도 했고 근데 망원액이요 그거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 어기고 상관없이 교회에서 막 설치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수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종교 생활 속에 내가 할 의무를 했다 아니야 우리 최고의 의무는 최후까지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다치 최후까지 순종이다 최후까지 순종이다 목사님도 지금 봐 기도할 때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주님 제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주님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주님 나우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이 피 흘리신 하나에요 내가 이것을 망각하면 오늘이라도 외식하며 목회하는 자요 신앙 생활이오 목회 자체가 신앙 생활의 일부인데 폐기 하나라도 내가 외식하다가 외식하는 석연과 바리세인들이 화 있을 진조 하고 그 목소리가 내게 들릴 때 지금 하면 깨달을 텐데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할 때 내가 어쩔 것이냐 그러니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이중인격이나 외식하거나 내가 주님의 피의 공로를 망각하거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진실한 말씀을 내가 아주 가볍게 무시하거나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나 좀 잘 봐주시고 통설해 주세요 왜 그럴까? 나도 지우가 안 가려고 나도 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이거는 아무리 사랑해도 늙어서 죽는다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사랑할수록 육은 후패하거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 말이고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이야 그럼 망령된 행실이 뭘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행실에서 다시 말해서 망령된 자가 뭐지? 옛날에는 동네에 망령 들린 노인들이 가끔 연세가 드시면 그러면 미안해 강대상에서 자기가 똥을 따서 똥을 주워 먹어 그러고 아무개야 이 맛있는 똥 안 먹을래 똥이 맛있다고 맛있는 똥 안 먹을래 이 망령 들리니까 냄새도 못 맡고 미각도 다 이렇게 생기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며느리가 쫓아와서 어머니 이건 똥이에요 똥이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와서 씻어서 또 넣으면 또 하수구에 들어갔다가 아무개야 이 좋은 이 태원에 와서 목욕 안 할래? 막 하수구 뒤집어서 그런 행실이 망령인데 망령이란 말은 제정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사단 귀신의 생각과 그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망령된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거에요 네 너희가 구제불능의 인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네 근데 우리는 은금을 구원보다 크게 여기는 사람 많잖아 은금을 구원보다 크게 여기는 사람 많잖아 여기 죄송합니다 돈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여기는 사람 육신의 요구와 소욕과 생각과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여기는 사람 많지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번째는 참된 신령한 영원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이 망령된 사람들 아냐 여기 나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내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과 두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빠지없이 천국 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데 천국 가는 것을 뭘 걱정하십니까? 성경이 어디 써있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두 군데 말했어? 한두 군데 말했냐고 우리가 더 무서운 거 봐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해서 한 번 읽어봐 잘 들어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가 참고 견딘 인내를 알고 그 다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아서 악에서 벗어난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라 해서 거짓말한 자들을 시험해서 또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 악해서 떠났으니 얼마나 잘하냐고 이 정도면 예배석 교회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지 근데 또 읽어 그 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이 견딘 것도 안다는 거야 이 정도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그 다음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열심을 품어서 열심히 일했대 그 다음 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베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을 사랑했던 첫 번째 사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거 잊어버렸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와 상대하지 않겠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고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 안 했다고 사랑 안 했다고 자 주님은 나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까지 사랑했어 이 뽀서가 아니야 지옥 가지 말라고 쇠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당하지 말라고 그것만은 면제해주려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대 믿음은 구원이래 이 정도의 감성이라면 그 사람은 사랑을 왜 이룬거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사랑을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을 하는 사람 되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랑은 안 해요 미국에 제가 집회 목회자 세미나를 1회, 2회, 3회, 4회에 첫 번째 나서배 가수의 집회를 갔었잖아요 근데 첫 타임 설교를 마치고 그냥 통성기도를 딱 시키고 강대사왕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줘 그러게 했는데 밑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데 통곡소리, 우는 소리 2시간 설교했어 통곡소리, 우는 소리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 그리고 강대사왕 일어나서 종 치고 그만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보니까 사람이 어디 갔나 웃는 소리에 만나지 않나 도대체 어디 간 거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여는 의자가 점점 안 나서배 가서 그 기회는 의자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간격이 넓어요 넥타이를 잡아당기면 나는 죽일 힘입니다 하고 막 울어가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다음에 가니까 언제 그랬느냐 그래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잘 들어야 돼 왜 그럴까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않고 피 흘리신 주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변했다고는 증거를 반해주고 있고 기독교인의 변함에 절정인 사랑이라 이 말이오 네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자와 상대하겠느냐 그 말이오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이오 끝내버리겠다 그 말이오 그렇게 잘했는데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이 안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지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나를 죽도록 사랑했더니 나도 미치도록 주님 사랑하다 네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걸 알고나 있느냐 그 말이오 응 알고나 있느냐 그 말이오 응 근데 여러분 쪽에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다 보여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야 되고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피해진 그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네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단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네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유행의 물결 그리고 수많은 문화의 산물 수많은 것들이 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들처럼 보여 근데 목성이 끝나는 순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어느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 응 이 당신들이 인생을 얼마나 살겠느냐 응 살아봤자 뭐 나이가 다 먹었는지 얼마 못 사니 당신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값지게 쓰고 죽어야 된다 응 그럼 놔두면 놔두고 죽어버리면 그 돈 이제 자식들들 나눠갔겠지 나눠갔겠지 그럼 주를 위해서는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지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정말로 한 대구 후회되겠는가 한 대구 후회되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돈 주고 못하고 우주를 다 줘도 우리가 그 사랑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 고의적으로 나 위에 죽어져서 나를 재화재화 사망과 지옥에 살리고 피 흘렸다면 그 피의 진실 앞에 당신은 어떤 진실을 길이 대고 그분과 함께 상대하고 있는가 판단을 한번 해봐라 너무 가정 때잖아 너무 가정 때야 그러니까 세상의 음룸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걸로 잔소리 미안해 혈기 한번 내 죄를 하나 못해봐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다 못해도 당신이 속으로 난 미워한 죄 하나 해결 못해 이 천지 만물 다 못해도 내 속으로 욕심부린 거 하나 죄 하나 해결 못해 예수 피해야 돼 네 해결해야 돼 네 값이 얼마나 대단한 값인가 봐 은과 금으로 안 된다는데 여러분 시를 초월하고 믿음을 초월해서 은과 금을 소유하려고 대두로 이런 정신병자가 어디있냐가 말이야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은과 금 때문에 예수를 버려 구원주를 버려 그분을 사랑한다 마음을 돌려 돈 사랑으로 버려 이거 아니야 예 예 이거 아니야 예 자 우리교회 청년들이 연희동에서 엄청나게 기도했어 예 미안해 아침에 청년들이 저녁이 나오면 밤새 기도로 기도하고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가 됐든지 밤새 아침 다섯시 반 여섯시 안에는 집이 안 갔어 매일 그랬어 전교인이 그랬으니까 여기 다 우리 교인들 연희동 교인들 앉아있어 여기 그러고 앉아있어 그렇게 주님을 딱 사랑했어 자 우리교회 2대 청년회장은 예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근데 예 고려대학교도 명문대지 그 학교에서 이제 스카웃에서 생활비 다 주고 뭐 키웠어 예 경제학과 다녔어 근데 청년대장에 딱 임명하니까 바로 즉시 휴학계를 내야 왜 휴학계를 내니 목사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맡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가 학교다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휴학계를 내고 청년을 위해서 중간으로 제 손을 빼서 기도하면서 청년을 붕 시키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다시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 판단해 한번 해봐 지금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 다음 해가 왔어 목사님 한 해 더 휴학계를 내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막 붕되는데 그래서 그 청년회장이 1청년회 2청년회 3청년회 나이대로 연이동해서 개척교회에서 만들었어 그럼 청년회 숫자가 얼마나 되길래 개척교회에서 1청년회 2청년회 3청년회를 만들었어 2년 후학하고 청년의 붕을 상당히 시켜놓고 학교에 들어갔어 그리고 졸업하고 현대조건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교회 붕을 위해 수고한 그런 선배들이 지금 청년 리더러는 비교가 되지 않아 비교가 되지 않는다니까 옛날에는 청년들이 뭐던 줄 아냐 직장인가 월급 타서 결혼하려고 다 모았어 지금처럼 막 커피 이 많은 거 들고 막 이 많은 거 들고 쓰고 그렇게 아니여 탁들하게 다 모았어 막 결혼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았어 다 그런 돈을 누량진 교회 질 때 교회 살 때 전부 다 하나님께 막 아낌없이 아낌없이 내놓은 거야 왜 주가 날 죽어서 사랑하셨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까지 거 드리는 것도 이건 뭐 하나님께 사랑이라고 표시할 수도 없다는 거 그만큼 주님과 관계가 철들어 있었다 이 말이오 우리는 성숙한 철들어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대책이 있어 자 망원동 교회에서 두 번째 개초국 이사 왔던 교회 성산동에 땅 사서 교회 지키고 해서 누량진 성전을 구입한다니까 우리 청년들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요 가진 것이라고는 눈밖에 없어요 눈도 누가 산다고 그래서요 주님의 몸된 성전 구입하는데 주님은 나 위해서 온몸을 사줬는데 어차피 나는 늙어서 죽어서 내 육체는 끝날 것 내 눈이라도 하나 팔아서 정말로 내가 교회를 구입하면서 쓴다면 주님이 날 위해 중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누가 내 눈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영혼 살기는 정말로 교회에 샀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팍팍 흘리면서 일어나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어떤 청년은 저는요 사람들이 산다 소리 들었는데 제가 팔을 수 있는 신장이 신장이 두 개인데 하나 팔으면 되잖아요 주님은 목숨도 주셨는데 그렇게 피 흘려서 사랑해 주셨는데 같이 있는 신장 하나 팔아서 주님께 드린들 목숨이라도 드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서 지금 성전 영혼 살리는 구원하는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시는 영혼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청년 눈빼서 팔아 꿨어? 네 그 청년 신장 패서 팔아 꿨어? 네 그만큼 주님은 받으셨을 것이다 이 말이요 네 네 받으셨을 것이다 받으셨을 것이다 그때 큰 교인이 눈물바다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들의 그 고백이 자기들의 결혼할 비용 다 내놓고 빚 얻을 수 있는 다 얻어가면서 노란진 성전을 인쇄해서 쓴다는 거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 사랑에 대한 미지근 때는 거의 없어 그게 제가 목회에 어떤 때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거에요 왜냐 스마트폰이에요 자 인터넷이 텔레비가 세상에 수많은 유행과 타락하는 이 문명이 자꾸 마음 뺏어가는 거에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상에 마음 뺏어갈 것들이 없었어 없었다니까 진짜 근데 지금은 그때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 그때는 삐삐 차고 다니면서 그냥 삐삐만 차고 다니면서 굉장히 뭐지 그게 없었어 그때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타락할 만한 물건들이 없었다 이 말이요 최고의 것이 텔레비인데 우리 교인들은 텔레비를 그때 보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과는 수준이 다를대요 타락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못한 내가 잘못이고 두번째는 세상에 수많은 미욕이 백배나 커졌다 이 말이요 만 배나 커졌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면서 이 모든 시대를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데 네 못 이기니까 주님 사랑은 무슨 사랑은요 텔레비야나 집에서 이것이 내 신앙 반 반 방해하는구나 뛰어서 못집어내버리는데 스마트폰 하나 못집어내버리는데 무슨 주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것은 안 하는 거야 네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것만 하는 거야 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피 흘려 죽어서 날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실상은 쇄속화되고 사랑이 거짓말이라고 할 때 주님이 기만당하고 속으실 뿐이냐 그 말이요 주님이 기만당하고 속으실 뿐이냐 우리에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진실을 보인 게 뭐냐 자기 심장을 터치해 피 쏟아서 받아 마시오 영원한 생명이야 다 죽은 내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구원이 그 피로 이루어졌다면 무엇임질 초월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깔보는 거야 구원이 없든지 깔보든지 무시하든지 안 받든지 몇 가지 중에 하나지 아주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참으로 두려운 일 우리 연세주완께 성도도요 예배 왜 나옵니까 우리 정말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이미 우리는 살려고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네 나를 살리려고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네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경애함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거야 네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분 일기주의자지 살려고 만나고 네 우리님이 살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네 그분을 사랑해야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살았으니까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그 피로 구원하느냐 죽음과 피보다 진실함은 없어 진실의 최고의 상사점이 그의 죽어 흘리는 피라 이 말이에요 요만큼 진실하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아주 가정 때의 입으로만 사랑하고 내 중심에 인적적 감동도 없이 신앙양심에 감동도 없이 나를 속이냐 네가 그런 질타를 받는 순간에 예배소 교회 같은 치유가 올 때 어떻게 였는가 판단 한번 해봐 나 예배소 교회 가봤어 터키에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다 가봤어 다 가봤는데 뭘 만나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그런 장소라고 말만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소는 교회 장소는 어딨나 흔적도 없고 그때 시대의 도시가 발굴돼서 만들어져 가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발굴됐었는데 그냥 큰 도시 하나가 발굴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와서 발굴하겠어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옛날의 흔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더냐 사도마울이 설교할 때 이방 신을 믿던 제사장들과 이방 신의 그 리신의 대장들이 자기들의 경전을 갖고 와서 예수가 제일이야 우리 신은 허구하고 불살라버린 것이 은히 5만이라는 거예요 이 은히 5만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은 25억이나 되는 돈이래요 그만큼 다 도시가 다 싹 다 예수화 되는 도시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소 교회 거기 두라노 소원도 거기 있잖아요 나는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흔적도 없을까 왜 교회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금 성경에 말한 교회들이 흔적도 흔적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흔적도 없게 사라지게 만들었더냐 우리가 정신 체리해요 마귀는 멀쩡하게 산 아담을 죽이잖아 여러분 속에 주님 사랑할 맘만 뺏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어느 곳에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음도 아니오 금도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바크리스도의 포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느냐 직원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일하는 이 자체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애 감사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라 우리 부사의 짜도 그랬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에요 나도 신앙생활이고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나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신앙생활의 차이가 여러분 11조 뛰어먹고 3일 예배도 안 드리고 구역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예배 시간 늦고 얘는 이미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나라들인가 우리는 지금 예배소 교회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냉정하게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그럴 수 있냐 다 잘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여기에 대해서 도세 걸린 거에요 걸린 거 주님이 제림하시는 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고 했으니 사랑하여 견뎌 사랑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 쉬운 것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쉬운 거에요 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 오리다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 시대에 워낙 경제적 차이가 나고 가정적 차이가 나고 환경적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뭐 사람이라는 게 신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다 믿져도 나고 살면 천국 가는 건 확 확실할 것 같잖아요 그건 뭐 요모조모에서 다 보인 것들이 요모조모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믿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 고역하고 있어요 고역이 안 되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지 우리 정말은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 결혼할 사람 말을 고역해 본 적이 있나 없나 고역지 그냥 네 그래 그래 그렇잖아 근데 언제 신랑이 자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이 있어? 자기 죄를 사해 준 사실이 있어? 자기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진 사실이 있어? 전혀 없는데도 이성적 사랑에도 이렇게 미친다면 피 쏟아서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면 그 피로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 진실의 상사점에서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나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오 12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죄를 지치지 말라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더럽히지 마라 그 말이오 그 취비를 깔보지 마라 그 말이오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해 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 생활은 누가 잘해라 못해라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하지 말라고 않나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네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사랑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네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제가 중부등 보성의 청년보성의 시간에 나는 많은 편지를 받잖아 그들에게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죄를 저짓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정신없는 편지 많이 봐도 진짜 정말로 아무리 죄악에 관용할 때라도 이런 일도 벌어지나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때는 하늘 쳐다보고 주님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이런 편지도 있어 이런 편지도 있다니까 참 내용을 말하기가 민불스러운 그런 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동물적 감각의 건성에서 오는 정욕에서 오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여 정욕의 욕구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순순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을 받도두 내가 받았다면 그 질문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면 관계 이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네게서 촛대를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사랑한 분량을 네가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사람이나 주님 오시면 만날 것 없어요 이 잣대에 들이대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배에서 교회에게 들이대된 잣대를 여러분에게 들이대면 그 말씀을 들이대면 몇 사람이나 도대체 주님과 신령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판단해봐라 다른 사람 다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철코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서 주님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나는 피의욕 구원받았으니 네 자 교회에서 보세요 무슨 이름은 다 교회 같은 것이지만 막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께서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셨으므로 공로패를 드립니다 그런 우소가 먹을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고 지금 주님은 나 왜 피 흘려 죽었다고 주님께 공로패 몇 개 드렸어 나를 치와 파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피 쏟아도 죽으신 그분 앞에는 공로패를 몇 개 하나 드렸어 그분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의 이의를 했는데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목표 공로패야 공로패는 그런 게 해도 해도 모자란 게 이제 주님 사랑 받았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 사랑은 사랑이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니까 나는 공로를 아주 나는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직후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우리 교인들 누구에게 공로패나 감사패나 감사장 주는 거 봤습니까? 없어 자 이 큰 교회를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그렇게 써도 여러분은 상상 못해요 설교 속상하니까 내가 얼마 얼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수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숨지기고 있어 왜? 혹시라도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주인처럼 그러고 있어 주인처럼 그들이 지금도 담임 목사님 말에 절대 복종 오고 있어 절대 복종 오고 있어 그들이 지금도 어디 큰소리 치는 거 보셨어? 왜 그럴까?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적게 감사로 드려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죽어주신 주님께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순직이고 말 한마디도 없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면 살아가 네 알아들었어요? 네 살아간다니까 여기 우리 안 좋은 사람들 중마로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상상이 안되는 헌금한 사람들 많아 상상이 안되는 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상당한 좋은 직장도 있었지 네 좋은 집에 살았지 집을 팔고 나니까 피아노도 버려야지 침대도 버려야지 농작도 버려야지 책상도 버려야지 복살림도 버려야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방이야 이게 부엌이야 방문이 이렇게 열고 들어가 이쪽으로 문 들어와 남의 집 쪽 방이야 타골쇳 방이야 이 방이 얼마나 적으냐 이렇게 셋이 누면 셋이 누면 그냥 딱 양쪽 벽에 거의 달만큼 이렇게 해요 중학생 딸이 아빠 엄마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 무슨 실수 우리가 집 팔아서 다 드린다고 했는데 그 눈 갖고 사글쇠빵 얻었잖아 이것마저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드리고 아버지 월급 많이 받으니까 여관이나 어디 있다가 친척집이나 어디 있다가 한 달 된 다음에 아버지 월급 타서 사글쇠빵 얻어서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어 셋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야 네 말이 뭐 어쩌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려나 모르겠다 드리고도 다 못 드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왜 저질려나 모르겠다 피 흘려서 나루에서 죽어주신 주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다니 셋이 그랬다는 거야 여기 궁동 쏘은 사람들이 그럴 만한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 몇이나 있나 얘기한 거네요 이 예배당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왜 압니까 누가 그런 마음을 주느냐 자기 목숨을 대승으로 피 쏟아주신 그 분이 그 사랑이 그에게 임할 때 신앙 양심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이 정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사랑하는 빈손이 아닌 거야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냐 유관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 되고 아쉽다 16달짜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죄송스러워 주님 제림하시면 우리 교회 들림 받을 사람 별로 없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에게 나는 일러주니까 상없이 여러분들이 당신들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라 하는데 아니요 기도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무슨 신앙가 말이야 그리고 찬성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 우리 찰들어 이중인격 외식함으로 하나님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만 주님의 피는 나를 속인 피가 아니여 내가 몰랐는데 나를 깨닫게 하고 회개했게 해서 나를 살린 피야 지옥에서 구원한 피야 아멘 아멘 지옥에서 구원한 피 아멘 이 피를 표현을 하나님 자신이 보배롭대 포배로운 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준내라고 사랑의 표준내라고 사랑의 표준내라고 마지막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랬지 누구만 인칠까 응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숙명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만 너는 내 아내야 나의 신부야 인친다 여기 그런 사람 몇 있어? 말해봐 어떤 때는 나도 소름 끼칠 때가 많아 주님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제게 주신 말인데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는데 저도 항상 주님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바울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죽을 일이 있으면 신말로 죽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표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실대 내가 죽을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왜 이런 막간한 기도를 할까 세상으로서는 막간한 기도인데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을 내게 해서 중단되면 피곤하고 실증이 나고 가기 싫고 벌써 당신은 주님과 고장이 난 거예요 사랑이 고장 나면 결렬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14장에 여자와 더럽히는 자 육신을 사랑하고 새 사랑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들은 절대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바짝 차렸어 나를 피 흘리신 주님 외에는 더 이상 사랑할 곳이 없다 아멘 확실하게 관역을 맞추고 아멘 아멘 우리 회개할 일이 지금 생겼죠 무엇입니까 주님은 날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야 우린 예배소 교회 같이 다 이긴 것이 뭐 있습니까 지킨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린 예배소 교회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도 예배소 교회는 그렇게 자랐는데도 촛대를 옮긴다니 우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빨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가 예배 안 드려? 사랑하는 자가 예배식 안 드죠? 사랑하는 자가 돈이 아까워서 주님 앞에 십일주도 안 내고 주일날도 그 부자치 거지 동양하듯해? 하나하나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분량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뜯어고쳐서 사랑해 아멘 사랑하는 행동으로 오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독생자를 죽여서 사랑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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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주님 앞에 독생자를 죽여서 사랑하듯 당신은 뭘 내놓고 주님 사랑해 말 좀 해봐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많이 하고 싶은데 23절 가운데 23절 가운데 18절 19절 2절 얘기하다 끝났는데 이 얘기도 못하였어 여러분에게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고 어느 분이 말해요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어찌 목사님은 그렇게 세상 소리야 한마디 듣고 성경 소리만 해요 왜 맞는 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해? 당연한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대처할 소리가 뭐 있습니까? 그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대처할 만한 소리가 뭐 있느냐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저는 의로운 그의 말씀이오 회개케 하는 것도 그의 말씀이오 그 피를 속이한 것도 그의 말씀이오 내가 회개가 된 것도 그의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나니 그 말씀을 대처해서 영혼을 살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오 왜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오 얼마나 사람들이 세속적인 설교를 하기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보고 120년 살아나봐 걱정 말하여 123년 살을 테니까 걱정 말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을 테니까 두 손 멋적 들고 뜨겁게 회개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주님 사랑할 일이오 내가 신말로 심각하게 주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살펴보고 심각하게 회개하라 이 말이오 회개가 마냥 회개했거든 사랑하라 그 말이오 두 손 멋적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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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죄와 노조와 사원에서 구원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만 나이 나라도 또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그 사람보다 아주 못해 상당해 주시옵소서 이 돈을 사랑하는 나의 지향을 주님 용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믿고 하지 않고 내게 자주님의 내 사랑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사랑은 주님 용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이 속은 죽겠다 수단으로 삼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에 아무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정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속도세단 이름과 한 번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은 이름과 한 번을 초월하여 동생자 하늘에 목숨을 내놓고 그 하늘에 목숨을 내놓고 너는 지옥 가만한 데 가고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라고 그 사랑으로 죄와 도주와 사막의 원세 마귀 제게서 벗어나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끝까지 내게 사랑하신 주님 내가 그 사랑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도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그렇게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합니까 너무도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책임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통해 왕성하시고 오늘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증거담으로 그 사랑의 심령 책임이 내 안에 찾아가셔서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몰라 그 사랑을 떠나 만끝한 행술로 세상과 못하며 주님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한통을 외워서 먹고 사는 곳에 외워서 주님 법에 내어드릴 수 없는 인생한 나의 모습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 정형 채워버리겠다 나의 이기심에 발표해서 나 혼자 자라겠다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용하며 살려고 했던 나의 죄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도전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수고하소 막히게 수고하소 군대 훈렁된 나의 모습 막년된 행실로 주님을 도전하며 막년된 행실에 원행심사다 아무데라는 몸에 사랑보다 스며도 사랑을 외면하는 이런 폐험방법 단자가 되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아무데라는 약속하실 것 능력으로 날보다 강도당이 날보다 능력이 날보다 능력이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날보다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으로 지진 약속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사랑하는 주님 만난 그때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내가 예배 생활한다 하지만 내 안에 아무데라는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서 인색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옥까지 한 기회여 아무도 어쩔 수 없이 내 여사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지 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에 물려 아킴 없이 제한 없이 내게 베풀어내신 심장할 무배로운 피 더운 피의 무혈로 억지하신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내 내 목숨 초월하여 나의 모든 현실에 초월하여 나도 사랑에 압도당하며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만큼 가지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가 맘껏 가지않도록 주님 내신 평범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적인 사랑 적용적인 사랑 세상에 이외 나무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축복하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면한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실 때 나는 뭐라고 되는 겁니까?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얻은 신사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 내가 모든 흑박을 견디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이 단체 앞에 난 또한 주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사랑하니라 지옥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전육을 나에게 복을 나에게 영원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네가 무엇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 그 사랑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는 어디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오 주님 내게 주신 명령을 진행하는 사람이오 내 감사와 찬양이 멋지지 않는 사람이오 주님이 나를 사랑했더니 나도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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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Nach the 예수 멋지니 마귀쟁이 이 사탄의 역사 공중의 헌스다 번 이 물질 문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보다 육신의 문제에 급급하게 만들어 나의 차원을 다치고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역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 아버지 강할 지옥으로 불구하는 이 마귀쟁이의 성자들이 성들 내 사랑에 감사하며 내 사랑에 말씀하며 결범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말씀에 순종하며 모이는 자를 대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 없으며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하며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 그 사람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업댓같이 번짓을 이기고 승자하는 믿음의 사랑 되도록 주여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무데나는 그 생 사람을 받아야만 나는 살 수 있는데 나는 얼마나 죽을 할지 그 사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돈 벌어서 입당해서 짓짓고 이 땅에서 아버지 마주도 드리고 살겠다고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종장력을 달려가고 그 종장력은 내 준비된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게랑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롱피에 모여로 나는 천국할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을 위해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두어 확정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조원하여 내 목숨을 조원하여 나의 한계를 조원하여 나도 다 내놓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리라 주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리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말씀에 압도 담아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떠나게 하시고 훌륭한 주님의 역사하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석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한 번 기다렸습니다 회개하라 한 번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너를 떠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신 체리기에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죽도록 충성하며 피스도를 지언정 주님을 사랑하게 하실진데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이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순종과 모든 것들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에버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주님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주님과 관계를 끊어놔버렸는데도 끊어진 줄 모르는 자가 주님과 사랑이 중단된 자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가 벌써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절망이구나 내 영혼이 살 길이 없구나 주님 오시면 버림받겠구나 오늘 죽어도 내가 보장이 없구나 우리는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천념을 다하게 하시되 사랑할 마음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영혼, 영종, 양심을 주시옵시고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천재산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일을 바칩니다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밖에 하옵소서 예수님은 명령하느니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정신을 괴롭히는 염력, 의심, 수많은 걱정아 세상의 우수사리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스마트폰, 인터넷, 테레비에 미치고 이성, 성적, 세상의 유행에 미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가 어떤 것도 주님을 대처할 수는 없어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대처할 수는 없어 그 사랑만 인대하는 죄와 사망에서 지우개에서 구원한 피의 사랑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너는 떠나가 거짓사랑 마귀사단 귀신아 떠나가 이성적 사랑도 떠나가 마사는 이수리명하느니 따라가라 원수같은 남아 떠나가라 다시 전역을 다 바닷а 다시 전역을 반응て 이어야 되 phi 마귀는 에대 농산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생명줄을 끊어놓고 저지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사는 생명줄 인데 이 말씀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끊어놓는 마귀 사단 귀신아 다시 명령한 후에 떠나가라. 내가 스마트폰에 미치거든 생명줄이 끊어졌구나. 인터넷에 미치거든 생명줄이 끊어졌구나. 세상 유행에 미치거든 생명줄이 끊어졌구나. 주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생명줄이 끊어졌구나. 내가 실증나고 주의 일에 무엇이든지 피곤하고 원망불평이 있거든. 그리고 무관심하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끝장이 났구나. 내 영혼을 내 신세를 위해서 빨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첫 번째 주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사랑입니다. 전도와 주님 사랑은 동격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주님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용당했습니다.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를 사랑합니다.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피해 나의 남편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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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